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6월에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금리 인하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웃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시기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1, 2개월 후행해서 한국도 금리를 내릴 수 있어서입니다. 오늘 국제금융센터의 주요국 경제 및 통화정책에 대한 투자은행 전망 및 시사점에 따르면 해외 주요 투자은행은 미국 페드가 오는 6월부터 금리를 낮추기 시작해서 연내 4회 총 1%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는 현재 연 5.5%로 올해 말에는 4.5%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에요.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는 미국은 견주한 성장세로 더딘 디스인플레이션, 물가상승률 둔화 이것이 전망이 된다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료존, 영국도 금리 인하가 개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물가지표를 살펴보면 목표체에 도달하기까지는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지난 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1%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장에서 이상한 수준 2.9%보다 높고 목표치 2%를 많이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제롬 파울 연준 의장도 물가상승률이 연준 목표치 2%를 향한다는데 더 큰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정책금리 범위를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책규제를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푸는 것은 결과적으로 더 강력한 긴축정책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대인플레이션도 상승한 상태예요. 2월 미국의 기대인플레이션은 3년 후 기준 2.7%로 한 달 전 조상교과 비교해서 0.3% 오른 상태입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기업들은 임금 및 재반비용을 더해서 상품의 가격을 올려서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연준이 실제 지표에 따라서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만큼 유가 상승 등의 대내적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상 시기는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면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시기도 늦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기준금리를 7번 연속 인상을 한 뒤 그 이후 작년 2월부터 현재까지 기준금리를 동결을 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미국의 정책금리를 인하한 것을 보고 금리 인하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금통위는 총 24번 열리는데 이 중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는 총 8번 열립니다. 미국 연준이 2월 정책금리를 인하하면 한국은행은 7월에서 10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 라는 분석입니다. 시장이 예상하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3월, 5월을 거쳐 이제는 또 6월로 늦춰지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은행은 미국이 인하 기조로 돌아서서 꽤 금리를 낮춘 뒤에야 모든 것을 확인하고 4분 깊게 인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이비 다이먼, 제이피모건의 최고 경영자는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금리 인하에 나서기 전 6월까지는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이먼 CEO는 오늘 호주 파이낸셜 리뷰 비즈니스 서밋의 화상 연설에서 세계는 연착륙 가능성을 70에서 80%로 보고 있지만 향후 1, 2년 내 연착륙 가능성은 그 절반이라면서 최악의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경기침체 속에 물가 상승하는 현상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호황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침체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이먼 CEO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왜곡된 만큼 연방준비도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연준은 빠르고 극단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만 그들에 대한 신뢰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나라면 심지어 6월이 지나 모든 것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은 지난주 미상원은행위원회에서 금리 인하가 머지 않았다라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시장은 오늘밤 발표되는 미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 CPI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 저널리식에 따르면 2월 CPI는 전월 대비 0.4% 올라서 1월에 0.3%보다 상승폭을 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률 전망치는 3.1%로 1월과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변덕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원 CPI 상승률 전망치는 전월 대비 0.3%로 전월 0.4%보다 낮습니다. 전년 대비로도 1월 3.9%에서 2월 3.7%로 상승세가 둔화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몰가의 대표적인 낙관론자 톰 린은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펀드 스트레스의 리 리서치 헤드는 최근 방송에 출연해서 기업 실적 전망이 좋고 올해 연준 페드의 금리 인하 기대가 있다 라면서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그는 1분기 기업 실적이 시장 예상체를 7% 웃돌았다면서 기업 실적이 계속 늘어나면 주가 밸리에이션 역시 너무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의미로 주가가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특히 올해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하다면 주가 밸리에이션은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형 기술주로 불리는 팡을 제외한 주가 수익 비율은 15배 수준이라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팡 아시다시피 매그니프 센터 7의 과거의 종목들입니다. 페이스북을 가지고 있는 메타,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알파벳을 말하는 것입니다. 톱 린은 대형 기술주들을 모두 포함해도 S&P500 지수의 퍼는 20.7배로 5년 평균 19배를 소폭 웃돌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이 시장이 고점에 있을 때 보이는 전형적인 위험선호 현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 이 점 역시 주식시장이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의미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6조 달러의 현금이 대개성 자금으로 남아 있으면서 신용윤자 잔고가 지난해 10월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면서 기술적으로는 주식이 과매수된 상태 같지만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음을 고려할 때 과매수를 매도 신호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용윤자 잔고가 났다는 것은 조정이 오더라도 그 폭이 깊지 않고 또 회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리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톱 린은 여전히 주식 강제론자들이 시장에 많은 것을 고려해 보면 주식시장은 끌어올릴 연료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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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